잘 지냈어?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뭔 소리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잡은다! 야 안돼! 너 미쳤어?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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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쌤 쌤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잘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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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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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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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꺄 그만해 꺄 그만해 꺄 그만해 꺄 그만해 대박이나 입에서 와 대박이나 입에서 와 어 야야 하지마 어 야야 하지마 야야 하지마 아 깜짝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나 세상에 나 세상에 나 세상에 나 세상에 나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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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싶었어 보고싶었어 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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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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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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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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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웃지마 웃지마 도망가지마 지금? 왜그래 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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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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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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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 잠시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우 재밌어 어우 재밌어 어우 재밌어 난 재밌어 멀리 가고 싶어 멀리 가고 싶어 빨리 와 보고 싶어 여자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잠깐만 잠깐만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저씨 까까주세요 아저씨 까까주세요 아저씨 까까주세요 얼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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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어렵다 어렵다 아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와 진짜 어렵다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언젠가? 구해줘 구해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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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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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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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카이 오사카카 오사카카 가까이 가까이 오사카카 오사카 오사카카 오사카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나 오죽 속쩍해 나 오죽 속쩍해 어쩐지 어쩐지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침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당신 여길 왜 애기 아 탁슬 탁슬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너 들키는 거 시간문제야? 너 들키는 거 시간문제야?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네 잠이 안 하소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야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질투해? 질투해? 좀 비켜주시겠어요? 좀 비켜주시겠어요? 교수님 교수님 마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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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좀 긴장돼 네가 왜 긴장돼? 나 좀 긴장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 좀 빌려줘 핸드폰 좀 빌려줘 아 억울해 아 억울해 진짜 그런 말 처음 들어 진짜 그런 말 처음 들어 그게 중요해? 중요해 왜 중요해? 그게 중요해? 중요해 왜 중요해? 너 믿어 됐니? 됐어 나도 너 믿어 너 믿어 나도 너 믿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정신 차려 우울할 때마다 오는 장소 중 하나야 우울해? 우울해 나도 우울한데 우울해? 우울해 따뜻해 오 따뜻해 오 따뜻해 예언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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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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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해 걱정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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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짠 짠 근데? 한데? 한데? 할 말 했어? 할 말 했어? 얼마든지 fik thrilled guilty 동튼 농담이야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야 농담 하하하하 Just joke 하하하하 농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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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몇 살이에요? 스물여섯 우리 동갑이에요 우리 동갑이에요 우리 동갑이에요 받으라고 뚜껑 받으라고 뚜껑 뚜껑 향이 되게 되게 좋아서 향이 되게 되게 좋아서 신경 꺼 비밀인데 저 사실 천재예요 얼굴 천재? 비율 천재? 분위기 천재? 어쩌다 다친 거야? 다치면 안 되지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향수 향수 장미꽃 장미꽃 사주세요 응? 이거 사주세요 응? 이거 사주세요 응? 잘생기면 다 오빠야 잘생기면 다 오빠야 책 흘리지 마 책 흘리지 마 왜 빨개져? 왜 빨개져? 술 마셨어? 술 마셨어? 너 천지삐깔이라는 말 알아? 부산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많다 라고 했을 때 부산에서는 와 이거 천재삐깔인데 라고 하지 사랑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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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게을러요 지금 다들 자 만원 2만원 자 지금 게을러요 지금 다들 자 만원 자 지금 게을러요 지금 다들 자 만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일십 했어요? 어 아 일십 했어요 어 왕이냐 올 거냐 대답 안 해 막 봤어 읽은 거 봤는데 대답 안 했어 아 일십 했어요? 어 그래서 나 이제 놀면 너 안 불러 어 저 일십 진짜 잘하는데 너 진짜 잘하는데요 저요? 지선 씨 제일 잘하는데요 대답 제일 잘하는데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나도 그냥 해본 소리예요 나도 그냥 해본 소리예요 진짜 팔팔 했어 진짜 팔팔 했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치지마 허락이 필요해 허락이 필요해 허락이 필요해 손염주방 손염주방 허락카이비 허락카이비 줄까? 줄까? 안 마셔 안 마셔 넌 참 나빠 그게 내 매력이야 넌 참 나빠 그게 내 매력이야 야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지 야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지 어디야? 카페요 너 어디야? 영화관이요 너 어디야? 레스토랑이요 왜 그리 자신 없어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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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마음속? 끝난다 헤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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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제대로 헤어지자 나는 왜 헤어졌는지 몰라서 너랑 못 헤어졌던 거고 너는 계속 나 미워했었잖아 미워하는 동안은 아직 헤어진 게 아니야 한여름 행복하게 잘 지내 이 말이 진심이라서 다행이야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울고 싶지 않아 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내 안에 있는 드림 난 자신 있어 드림 난 자신 있어 죽을지 않든 마 Ал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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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마니 몬 가위 바위 보 나는 놀려고 일해 일도나 나는 놀려고 일해 일도 놀때 나는 놀려고 일해 나는 놀려고 일해 하나 둘 셋 나는 놀려고 일해 일도 놀 때 저렇게 나는 놀led려고 일해 일도 까짓 한단히 화가 났어 까짓 한단히 화가 났어 화가 났어 화가 났어 화가 났어 까짓 한단히 화가 났어 까짓 한단히 화가 났어 모두 날 두려워해 So I'm untouchable man 근데 내 진심은 모두 날 두려워해 모두 날 두려워해 모두 날 두려워해 So I'm untouchable man 근데 내 진심은 나는 지적인 여자야 잘 들어 잘 들어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누구 오세요? 뭐 누구세요? 야 너 내가 왜 좋냐? 몰라 그냥 좀 멋있어 다쳤어 다왔습니다 내리시죠 다왔습니다 내리시죠 다왔습니다 내리시죠 출발 출발 마음도 삐딱하고 말은 더 삐딱하고 난 원래 이랬어 난 원래 이랬어 엄청 엄청 많이 기다렸지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어디 아파?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어 친하게 지내죠 친하게 지내죠 친하게 지내죠 이거 쉬워요? 이거 쉬워요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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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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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내가 V.I.P석 잡아놨어 기분은 좀 풀렸어? 다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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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께부터 HAB 머리 어깨 무릎 머리 어깨 무릎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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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지마 깜짝 놀라지마 깜짝 놀라지마 깜짝 놀라지마 전부 감당할 수 있어 우린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전부 감당할 수 있어 우린 감당할 수 있어 너 뛰지 마라 지금 너 뛰지 마라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디렉션 디렉션 너 뛰지 마라 지금은 너 뛰지 마 너 뛰지 마 잘 했어 잘했어 목걸이 도둑은 별로였는데 걔도둑은 멋있다 걔도둑? 겸손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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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보면 꺼지래 여기 꺼질 데가 어디 있다고 꺼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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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하겠어 사양하겠어 귀 먹었어 귀 먹었어 바람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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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괜찮아요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에요 두라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사돈 사돈 내가 사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사돈이요? 뭔데요? 죽을래? 죽을래? 대반조심 대반조심 경찰은 뭐하는 거야 이러니 내가 경찰을 안 좋아하는 거야 경찰은 뭐하는 거야 목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인간 목발 대줄게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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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 닭살 돋았어 나 완전 닭살 돋았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얼마나 기다려야 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대가 크시네요 기대가 크시네요 절대로 절대로 떠나 절대로 절대로 나 취직했어 나 취직했어 간지럽습니다 간지럽습니다 나 시집가 나 시집가 시집가 그 남자한테 야 당근이지 야 당근이지 잠깐 발언 좀 쐴래? 잠깐 발언 좀 쐴래? 꼬리가 퇴야 된 게 문제야 꼬리가 있었으면 공비서가 다쳤겠니? 너 영화 아바타 봤지? 그거 보면 꼬리로 막 교감을 하잖아 왜 우리나라말에 이런 표현이 있지? 꼬리 친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상 못했는데 예상 못했는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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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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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편해 불편해 안 편해 불편해 뭐 하는데? 남이사 뭘 하지 말되 남이사 남이사 송가희 맞네 야 송가희 여기서 뭐 하냐? 남이사 남이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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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 너에 대한 책임을 질 테니 너도 우리에 대한 책임을 줘 나 책임 줘야 돼 고민함 책임 지겠습니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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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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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관리도 못합니까? 위생관리 위생관리 따위라 위생관리 구두가 너무 예뻐서요 구두? 구두는 안 들어오는데? 구두가 그렇게 예뻐? 저런 구두를 한 번도 안 신 구두라고? 곱하기 0 곱하기 신발 이거 네 신발 맞어? 신발 사인스 신발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요? 아 그 사실입니다 그럭저럭 그럭저럭 아 비밀을 들킥 맛 새로운 비밀을 만들지마 거기에 비밀 같은거 적는거야? 나 이제 비밀같은거 없어 너만 비밀 있어? 우리도 다 비밀있어 넌 비밀 없어 비밀 소문이라든 소문이 백포다 백프로다 백프로다 너 왜 전화 안 받았냐? 외계인 외계인 외계인이라고 했다니까 외계인 이계인 아니면 외계인 외계인 약속 도자 약속 도자 복사 수상한 사람은 딱봐서 수상하지 않아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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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보고싶은데 매일매일 배아빠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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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 따라와요 내가 잘못했다 평화롭고 평화 평화가 뭔데 계약을 벗어날 수가 없어 계약을 받고 있지 우리 계약 앞으로 24시간 계약을 벗어날 수 계약 끝내 이 계약 여기까지라고 우리 계약 여기까지 누구냐 그 놈의 계약 끝장을 내주마 계약을 어기면 여우는 분명히 실수한 거 같아 실수 실수를 했을까 실수한 거 같아 도와줘 임신이라고요 차혜리씨 임신하셨습니다 임신이요? 진정해 진정 진정해 진정해 뭐?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해 설명해봐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을 전수관 전수관 방송국 방송국 선택을 할래? 니가 선택해 선택은 니가 하는거야 범인 범인 신랑으로 누굴 골랐다고? 저 신랑 신부 준비 중 신랑으로 줄 선거 안보입니까? 난 줄 같은거 서는 사람 아니니까 줄 같은거 안서는 시키는 나가서 줄 섭니다 아니 나는 착한척하지만 강당이 착한척하지만 입 다물어 아까 입 다물어 진정해 고맙네 아 서프라이즈 아 진짜 서프라이즈 왔나보네 서프라이즈 없어 싫어 없어 약점을 물어보나? 다 약점이 있어 오빠 약점 다 10개 낼 수 약점은 당연히 약점은 왜 성격이 안좋아 성격이 안좋아 성격이 안좋아 성격이 안좋아 성격이 안좋아 성격이 안좋아 정말 시끄러 진짜 쉬지 너무 시끄러 말도 많아 정말 시끄러 동통하다 뚱뚱해 동통하다 뚱뚱해 동통하다 뚱뚱해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만해 이거 마약이에요 마약이요? 마약 넣어놓고 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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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탐이 나요 탐이 나는 거고 탐나면 가져야지 탐내 계연씨 탐내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다시는 악몽을 꾸지 않게 더 이상 악몽을 꾸지는 않게 악몽에서 깨어나 악몽을 꾸지는 않았지만 악몽에서 깨어나 마녀가 예쁘거든 마녀가 낼래요? 마녀를 찾아가 마녀님 마녀가 다시 마녀는 싸인 중에 싸인마다 싸인 싸인 때문이었어? 싸인이었구나 싸인 괴물 괴물이다 괴물 괴물이건 괴물 겁쟁이 겁쟁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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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환자가 아니라 환자들한테 환자들한테 환자랑 좀 환자예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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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뭔 상관 뭔 상관 뭔 상관 땡큐 재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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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지 말고 꺼져 방해하지 말고 꺼져 식초 맞춰봐 소름 소름 재책감 재책감 양심 양심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 노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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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했으니 노터치가 뭔진 아 노터치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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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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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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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포근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로 보여 예년에 비해서 포근한 겨울이 될 포근한 겨울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눈은 왜 그냥 보냈냐고 그냥 그냥 가라고 그냥 집에 가 그냥 궁금하네 그냥 너 들켰어 너 나한테 다 들켰다고 어디까지 들켰습니까 진짜 파릇파릇하다 파릇파릇 마마 마마 괜히 마마만 괴로워 마마의 몸은 마마일 것이에요 마마시잖아요 마마는 추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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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님 납셨네 임금님이요 임금은 임금님 임금님 조선시대야? 조선시대요 중전 중전을 생각해 중전이 원한 중전 중전의 마음 중전이 처져 중전이 할 말이 있는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또라이 또라이 다루는 방법은 또라이같이 수상해 수상해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일 오늘부터 일일 오늘부터 일일 오늘부터 일일 생각하셨군요 쓰는 생각이길래 임 생각하셨군요 여인을 생각하는 생각했네 생각했네 맹순의 맹순 아련한 눈빛 아련한 눈빛 아련한 눈빛도 안 돼 출장 가는데 임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출장은 착각하게 되죠 착각 아니야 오지랍 오지랍이요? 오지랍입니다 오지랍은 팀 오지랍이죠 이상한 오지랍 오지랍 떨면서 나 오지랍 떨거에요 오지랍이 정시름 오지랍 아니고 호희람 오지랍 떨어도 고백할 겁니다 고백 가중스러워 가중? 너 의심하는거야 너 의심하는거 아니지 내가 너 의심해도 되는거 의심당하는게 심심해서 심심해서 약혼자는 어떻게 약혼자 집입니다 약혼자? 잔소리를 하며 잔소리를 하며 잔소리를 하며 내 잔소리는 다 데려다줄게 나 데려다줄래? 왜 데려다줄게 말도 안 돼 잡아봐 반드시 구 반드시 장 반드시 데려 반드시 소원은 들어줄게 소원 들어준다면 그게 소원이라고? 그게 소원이야 너 소원 진짜 들어줄거지 소원에 포함을 써 보자 그게 소원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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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요 입어요 소개팅 안하시 소개팅 소개팅 소개팅하라며 소개팅하시 소개팅이야 명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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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렬 하게? 틀림없지 이런 슬퍼하지마 시간을 껍뻑겠네 난 지금 가야돼 자 환자분 큰일 날뻔했네 아무도 없잖아 그래 맘대로 생각해 진짜 고급스럽다 경찰사입니다 말씀하세요 비상사태에요 현금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 아니면 신용카드 믿을 수가 없네 내가 누군지 알아 말 다 해냐 어쩔건데 뭘 봐 고맙게 만두를 잘 빚어야 엄마 만두 빚고 있는데 만두 이쁘게 빚나 보다 만두나 빚자 어? 만두 더 잘 빚는 사람한테 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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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야 키 크지 응?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오줌 말이야 아프지마 너 어디 아파? 너 어디 아파? 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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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말라고 임주경 역을 맡은 이수호 역을 맡은 이수호 역을 맡은 한서준 역할을 맡은 화 임주경 역을 맡은 뭔가 이수호 역을 맡은 한서준 역할을 맡은 강수진 역할을 맡은 재화장 너가 귀신이냐? 너 화장 안 해도 예뻐 화장 안 해도 예뻐 장난치 기분 아니거든 차 받아? 차 받아? 차 받아? 기가 막히게 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싸움은 감각인데? 감각은 무슨 감각이야 니가 감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너 짱돌이네 짱돌? 굉장히 예를 들면 어떠? 예를 들면 뭐 나는 중전이 줬어 금사빠야? 금사빠야? 하기 싫은 일은 내일로 하기 싫은 일은 내일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지요 마음의 눈으로 나 오늘 좀 바쁜데 나 오늘 좀 바쁜데 나랑 사귈래? 말이야 방구야 보여줘 보여줘 나 돈 좀 빌려주라 다 잊어 다 잊어 다 잊어 다 잊어 자 이제 돈 내세요 난 준비됐어 이젠 참지 않을 거야 지시를 보여줘 이게 바로 달콤한 인생이야 오늘의 노을 보셨나요 여러분? 건조 아시죠 건조 드라이 건조한 상태고 뭔가 되게 뿌듯하다? 여러분들의 코멘트 읽는데 다다? 뿌듯하다 다다 뿌듯해 다다 말고 뿌듯하다 구양 있어? 그게 니 교양이야? 이게 내 교양이야? 너 교양 있어? 그게 니 교양이야 이 기집애야? 나는 이게 내 교양이다 하긴 이상하긴 하다 나는 위로 다 좋아하지 마 나 좋아하지마 거짓말하지마 거짓말하지마 너 뭐 웃지마 걔 럽히지마 걔 럽히지마 그러니까 죽지마 하지마 가지마 나쁘지마 나쁘지마 말하지 마 말하지마 아 fotograf지 마 그래 아니 너는 계속 네 애인인 척하고 고민하면 너는 계속 남자인 척하고 니들은 계속 엔젤인 척해 공간 넌 계속 착한 척해라 예쁜 척하지 마라 나 예쁜 척하면 재수없지 나는 그냥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막 예쁜 척하는 거라고 고민 척하지 마 여운 걸 해지마 고민 척하지 마 여운 걸 해지마 아는 척하지 마 불 아는 척이야 우연히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이해하는 척하는 행동은 고민함에 대해서 아는 척 안 하기로 했잖아 지금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화났어? 그래 화났다 미안 잊었어? 오래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어? 자기야 왜 이제 와 기다렸잖아 많이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어? 오래? 우울해 나도 우울한데 왜 이제 와 자기야 왜 이제 와 내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나 여자친구 생겼어 둘이 무슨 사인데요? 미래 남자친구입니다 여기 있잖아 남친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여기 니 앞에 나 자네가 지금 내 자네에게 진짜 자네의 그 신경을 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쪽팔려? 내가 좋아하는 게 쪽팔려? 어 쪽팔려 내가 좋아하는 게 쪽팔려? 어 쪽팔려 와 야 너 진짜 짱이다 짱 가끔 다른 점은 같은 점은 너 왜 자꾸 나 무시하냐? 잘했어 잘했어 고기 고기 감기 감기 비교 오 좋아 대기 오 가구 오 기계 광고 공기 공기 간계 2021년 인가 그럼 이건가? 취소 취소 금메달 가면 된다 가면 가면 된다 별게 다 있네 진짜 야 별게 다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빗자루 꺼 이 빗자루를 팍 빗자루가 친구들을 맛 다시는 빗자루 안 탈 야 호부아 내가 찍어준 사진이야 저거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얼굴이 두껍다 얼굴이 두껍다 얼굴이 두껍다 아줌마 이렇게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다 눈치가 없다 길슨씨의 안토니모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 비켜 비켜 로나가 그랬던 확실한 증거도 없고 증거는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자리 있어 여기 자리 있어 여기도 자리 있어 유치하게 뭐니? 아우 아우 깜놀했어 아우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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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추쳐? 강추? 주경이랑 너 백프잖아 백복 쩔어 기사님 저희 내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 득 년 도 두 년 진짜 너무 떨린다 한 눈 팔지 마라 니 잘못 아냐 니 가치는 니가 정하는 거야 니 덕분이야 고마워 다 타요 타세요 얼른 콜 하지마 어때? 탈래? 안타요? 아 그 먼저 올라가세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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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려 기사님 저희 내려요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에요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오늘부터 일일이다 사랑 우정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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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둘 중에 뭘 택해야 되냐 그런 말이잖아 여자라면 우정이지 사랑이 영원하냐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